이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춘천 하면 소양강을 빼놓을 수 없겠죠? 때마침 놀러온 관광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지. 뭐, 뭐, 뭐. 뭐가 있을까요? 나랑 먹는 게 닭갈비인데 닭갈비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막 술도 마시나 봐요. 닭갈비, 소주. 지금 소주 한 명 먹고 왔어. 막국수지 뭐. 막국수. 춘천 닭갈비. 춘천 닭갈비? 예.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어, 흔하죠. 굉장히 대명사가 됐죠. 그 말 좀 특이한 거 없을까요, 특이한 거? 특이한 것은. 뭐예요? 맛이, 아픈 맛이 좀. 느끼하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고 맛이 있어요, 깔끔하게. 식감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비맛이 깔끔하고. 비맛이 깔끔하면서도. 그건 유명한데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아유, 그걸 모를까요? 요렇게 가면 있는데. 몇 가지 단서를 얻어 찾아가 보는 제작진. 한식당에 도착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아니 도대체 어떤 메뉴를 먹으려고 여기에 와 계시나 했는데. 이게 뭐예요? 춘천의 첫 번째 메뉴의 정체. 오리 한 마리 조개탕. 싱싱한 해산물과 오리의 만남. 그 맛이 궁금한데요. 쫄깃하네요, 이거. 쫄깃하네요, 이거. 쫄깃하네요. 음. 항상 또 가족이랑 친구들 만났을 때 또 색다른 거 먹고 싶다 할 때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딱인 것 같아요. 해물의 그 시원한 맛과 오리, 백식의 담백한 맛이 정말 저희들 입맛에 아주 끝내집니다. 짱입니다. 홍합과 피조개 등 여러 종류의 조개와 제철 맞은 곶개 그리고 한 시간 동안 푹 삶아낸 오리에 몸에 좋은 후추와 산낙지까지 얹어주면 완성인데요. 와, 전복. 보이세요? 오리다리? 오리다리? 촬영을 간 거예요. 시작할 거예요. 자, 드디어 본격적인 신식을 시작하는 담당 PD. 오늘도 말없이 먹기에만 열중하는데요. 아이고, 맛있겠어요. 말 대신 온법으로 표현하는 킬 pdf. 내가 진짜 오리다. 내가 진짜 오리다. 내가 진짜 오리다. KBS